국내 증시는 3일 파워르 비둘기 파적 바람과 테슬라의 10%가 넘는 급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. 코스피는 0.47% 오른 2794.01, 코스닥은 0.75% 상승한 836.1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사흘체 오름세를 보이며 2.45원으로는 1390.6원으로 마감했습니다. 국고채 3연물은 전일보다 내린 3.160% 고객예탁금은 전일보다 2.1조원 감소한 56조 1591억원입니다.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과 같은 8만 1,800원이며 SK하이닉스는 1.72% 올랐습니다. 에코프로는 7.67% 급등했습니다. 스톡티비 도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